지난 1월 8일 브라질에서 난리가 났었죠.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보올선화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행정부 기관으로 들어서서 집기를 데려 부수기도 하고 또 셀카를 찍기도 하고 다시가 났습니다. 이번 사건이 아마도 브라질이 이만큼 분열되어 있고 양극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이었죠.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룰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취임까지 마친 상태죠. 브라질 대통령 선거는 먼저 1차 투표에서 50% 이상 과반을 차지해야지 승자가 됩니다. 만약 그 어떤 후보도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투표, 이른바 결선 투표를 상위 1, 2위가 가게 되는 건데요. 그간의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룰라 대통령이 아마 쉽게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라고들 예측을 해왔었죠. 그런데 역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은 겁니다. 예상과 달리 룰라 대통령이 약 48% 정도의 득표를 했고 그리고 보소나루 당시 대통령이 43% 정도의 득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명이 2차 투표, 즉 결선 투표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결선 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이 50.9%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 49.1% 정말 신승을 룰라 대통령이 거두게 되었죠. 사실 이것만 봐도 브라질 사회가 진짜 엄청나게 팽팽하게 양극화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보소나루 전 대통령은 우리한테 약간 좀 기이한 인물? 괴짜? 이렇게 알려져 있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 말라리아 약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인물로 찍혀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 이슈, 도덕 이슈에 있어서 조금 지나치게 강경하게 보소적인 발언을 해서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아 보소나루 대통령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인식을 하기에 충분했었는데요. 그런데 예상외로 상당히 선전을 했던 겁니다. 사실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지지율이 아주 높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정도의 득표를 했다라는 거는 룰라 대통령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룰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 것은 여론조사를 할 때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가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조용히 보소나루를 찍고 온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룰라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선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룰라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브라질의 대통령을 거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11살때부터 염색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계공이 되어서 나중에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동조업 운동에 뛰어들게 되고요. 또 금속노조를 이끌게 되고 정계에 투신을 하게 되죠. 특히 1980년 41일 동안 쌍파울러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파업을 진두지휘를 했고요. 또 그 덕분에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웅으로 칭송을 받게 됐죠. 대통령 선거에는 여러 차례 도전을 했는데요. 결국 2002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룰라 대통령은 퇴임 당시에도 80%에 달하는 지지율을 누릴 만큼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물론 뭐 당시의 경제 상황이 타이밍이 아주 좋아서 그랬다. 운빨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룰라 대통령 재임 당시 브라질의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빈곤층을 없애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특히 유명한 정책으로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이 있죠. 아이들을 학교에 꼭 보내게 하는 정책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고 아이들을 학교에 집어넣으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 즉 교육이 이 나라의 미래다라는 것을 간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제적으로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좌파의 대부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죠. 퇴임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후계자이고 그리고 멘토, 멘티 관계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지우마 호셰프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호셰프는 룰라의 인기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아니 아마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최악의 부정부패 스캔달이 터지게 됩니다. 2013년 브라질의 경찰은 브라질리에 있는 한 주유소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여기가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 거점이다 라고 정황상 판단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알베르토 유세프라는 인물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세프가 정말 엄청난 말을 하는데요. 내가 입을 열면 브라질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브라질의 유명 정치인들, 기업인들, 엘리트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는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이른바 라바자뚜, 세차 작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주유소가 이전에 세차장으로 쓰였기 때문에 나온 이름입니다. 이 사건에는 페트로브라스라는 브라질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 중심에 있죠. 페트로브라스는 시가총액이 정말 잘 나갈 때는 세계 6위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이 페트로브라스가 리오데자나이로의 2008년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대규모 건설을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많은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하려고 달려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이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건설업체들은 공정한 입찰 경쟁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고 카르테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합니다. 그리고 페트로브라스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청구를 해요. 즉, 바가지를 씌운 것이죠. 그러면 페트로브라스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눈감아줬던 거예요. 건설 회자들은 그렇게 부풀려진 프로젝트 금액을 챙겨서 따로 비자금을 만들고 정치인과 정당들에게 지원을 하죠. 그리고 또 일부는 페트로브라스 내에 있는 자신들의 파트너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돈세탁이 필요했던 것이고 유세프는 돈을 배달하는 인물이었죠. 페트로브라스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임원이 되느냐에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당이나 정치권에다가 로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건설업체라든지 정치권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페트로브라스의 임원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죠. 현찰만 준 것이 아니라 각종 정말 비싼 물품들도 줬는데요. 명품 시계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비싼 와인이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현물들도 많이 뇌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뇌물을 주고받았던 것도 경악스럽지만 이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브라질 국민들이 정말 많이 분노를 했고 그게 불똥이 튀게 된 거죠. 이 스캔들 자체가 워낙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수사와 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와중에 결국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수사하던 도중에 페트로브라스의 전직 임원이었던 셀르베로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정치인 중 한 명이 아마라우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이 아마라우 상원의원은 룰라 대통령의 정당인 노동자당의 대표였고 그리고 룰라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이었죠. 아마라우는 체표된 후에 수사 과정에 협조를 하면 형량을 감형을 받는 플레이바겐에 응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폭탄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뇌물 스캔들의 중심에는 룰라와 당시 대통령이었던 호시프가 있다. 페트로브라스는 설비 투자로 매년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프로젝트를 수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경쟁 입찰을 했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2004년부터는 담합을 통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프로젝트를 맡은 거예요. 2004년 룰라 대통령과 노동자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죠. 룰라로부터 총 4건의 혐의를 찾아내게 됐는데요. 호시프 대통령은 룰라에게 면책특권을 주기 위해서 수석장관으로 임명하는 꼼수를 써서 빈축을 사게 되죠.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큰 뇌물 스캔들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무려 295명이 구속이 되고 또 27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회수되었던 불법 자금만 해도 3조 7천억 원에 달하고 그리고 페트로브라스를 포함한 16개의 기업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었고요. 12개 국가가 연루가 되어 있었고 11명의 라틴 아메리카 전 현직 국가 수장들이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체포되기 직전에 자살을 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룰라 대통령은 2017년 구속을 당하고 1심에서는 9년 6개월 그리고 2심에서는 12년 1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사실 룰라는 이전에도 굉장히 큰 부정부패 스캔달과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2004년 있었던 맨살롱 스캔달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대통령이 룰라였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매달 약 천만 원씩을 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맨살롱은 포르투갈어로 매우 큰 용돈을 뜻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큰 용돈은 어디서 났냐? 기업들이 대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치인들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25명의 정치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또 룰라 대통령은 사실 나는 뭘로?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워낙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라틴아메리카를 발칵 뒤집어 놓은 페트로브라스 스캔들로 인해서 이략 스타덤에 오른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세루지오 모루 판사였죠. 피의자들에게 빠른 속도로 유죄를 선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검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재량권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인터셉트라는 인터넷 언론에서 이 세루지오 모루 판사와 그리고 당시 수사를 하고 있었던 담당 검사 간의 텔레그램 방에 대화를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 세루지오 모루 판사가 거의 수사를 진두지휘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룰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표적 수사다, 사법 쿠데타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모루는 보호소나르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하게 돼요. 또 반대로 또 룰라에 반대하고 모루 판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사상에 무리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엔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브라질의 부정부패가 워낙에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정부패 뇌물 스캔달에 연루가 된 정치인들은 구속이 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비율이 90% 이상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브라질 국민들이 얼마나 이 부정부패 뇌물 스캔달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 수사를 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루 판사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속이 되었었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어떻게 해서 사면이 되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또 당선까지 됐을까 2021년 3월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룰라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룰라의 혐의를 벗겨준 것이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아닙니다. 2018년 당시 룰라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던 그 법원에 관할권이 잘못되었다라는 판결이었어요. 실제로 룰라 측의 변호인단이 주장했었던 것도 그 부분이었는데요. 2018년 판결이 있었던 법원은 브라질의 파라나주에 있는 쿠리치바시에 있었어요. 룰라 변호인단의 주장에 따르면 범행이 있었을 당시 룰라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브라질의 수도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브라질리아의 법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서 판결을 무효화한 것이죠. 룰라 변호인단은 이것이 룰라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대법원 판결은 그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것이 워낙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브라질은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브라질리아로 가져와서 다시 시작을 한다 해도 2022년 10월에 있을 브라질 대통령 선거까지는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룰라에게 대선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현재 브라질은 정말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소개를 했었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51%는 룰라가 부정부패와 연관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이 노동자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22%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보수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룰라 정권 당시 노동자당의 부정부패 정말 신물이 난다라는 것을 보수나를 찍은 이유 중에 하나로 꼽기도 했었고요. 물론 룰라의 지지자들은 이것은 전부다 음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이 주장하는 것을 저쪽이 믿지 않고 그리고 저쪽이 주장하는 것을 이쪽은 부인을 하고 서로 간에 화해할 지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 와중에 룰라 대통령이 지난 12월 말만고 탈마는 페트로브라스의 CEO에 노동자당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어찌 됐든 간에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으로 브라질 국민들이 합의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래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수나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번 폭동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또 다른 뉴스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